안녕하세요 석꽃틀을 이용한 슬립캐스팅 작업을 하는 최정호라고 합니다 슬립캐스팅은 석꽃틀에 슬립을 부어서 같은 모양을 반복 생산하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물들을 많이 관찰을 해요 아주 동그란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선이나 그런 양감들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슬립캐스팅은요 같은 모양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양한 기법들을 응용할 수가 있고요 어떤 질감이든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대로 구현이 됐을 때 가마에서 제품이 정말 더 예쁘게 나왔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수업해왔던 경험들을 이용해서 가장 쉬운 A부터 Z까지 모든 걸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